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관련 소식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부의 코로나19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입장권 구매할 때는 현장 발매보다는 온라인 등 사전 예매를 권고드리고 혼잡한 여행지나 시간대는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고 또한 해외 유입 사례의 비중이 65% 이상으로 높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확진자 숫자만 보고 방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 이로 인한 대규모 집단 발생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정은경 질병본부장 늘 경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제인가요? 국내에서의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1명도 나오지 않았고 어제는 1명이었습니다. 지금 1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매일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해외 유입 사례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동안에 국민들께서 지켜보셨던 사회적 거리 두기, 정부의 방역, 또 의료인들의 노력이 계속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날씨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좀 안정이 되면 그러면 이 바이러스의 측면에서는 전파가 좀 불리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방역의 단계가 유지가 된다면 환자 발생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서도 보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31번째 환자분이 발견되기 전에 며칠 후 환자 발생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가 국내에서의 전파가 없었던 게 아니라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고 있었던 시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초기 상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아주 초기의 상황.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인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대규모의 집단이 모여 있는 곳에서 환자 발생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경계를 늦출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방역당국이 어제 석가탄신일부터 어린이날까지 최장 6일 동안의 이 연휴 기간을 가장 긴장하면서 지켜보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자칫하면 완화되거나 또 안심하다 보면 그동안의 방역수칙을 잠깐 잊어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거리에 나가보시면 이미 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오셨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이전과 같은 우려를 좀 많이 내려놓으신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완화됐다고 해서 바로 환자 발생이 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행히 잘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한 곳에서 불씨가 터졌을 때 그리고 그곳이 불행히도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서 대규모의 확산이 벌어질 수 있는 곳이었을 때 그럴 때 발생할 피해가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걱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정부와 방역당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해왔다가 한 일주일 전분 열흘 정도 됐겠군요.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까지 지켜본 다음에 그다음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은 완화되고 나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뉴스리포트 영상을 보고 나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평균 3억 6천만 건의 차량 주행 정보가 모이는 팀웹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지난 3월에 인기 목적지 상위 10곳 중에 4곳은 서울 수도권의 대형 병원입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필수적인 이동 외에는 자제했던 겁니다. 하지만 완화된 거리 두기가 적용된 이후인 지난 주말의 이용 건수는 단숨에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검색 순위에서 병원은 사라지고 수도권의 대형 쇼핑몰들이 올라왔습니다. 팀웹 데이터 갖고 분석을 해 봤더니 거의 작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됐다. 그러니까 실생활이 회복됐다는 건 반가운 소식인데 자칫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좀 걱정스러운 소식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말이죠. 네, 그렇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많이 모을 수 있는 곳에 밀집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기일에 환자, 사람들께서 늘어나시는 상황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걱정이 계속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 연휴 기간이 지나고 특히 어제인가 그제까지 보면 선거일로부터 2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 때 수많은 분들이 투표소에 나오고 어쨌든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또 2주 정도 뒤에 5월 5일 어린이날 2주 뒤면 한 5월 19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쯤 가서 또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딱 2주만 가고 생각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환자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다만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조금 확인할 수 있고 최대 잠복기를 지금 2주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 정도 기간을 잡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생활 방역에 방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로의 복귀는 하지만 생활 중에서 여전히 이 코로나19의 전파를 좀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사실 모르는 바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생활로, 일상생활로 이제 점점 차서히 복귀는 해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전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좀 유지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총선도 잘 겪었듯이 그 이후에 이런 연휴 기간을 지나서도 환자 발생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방역당국에서 우리 국민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집단 면역, 이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브리핑 과정을 통해서.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집단 면역이라는 게 일정 수준의 면역력을 갖게 되면 그 사회에서 큰 규모의, 대규모의 유행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는 수준, 그 수준을 말합니다. 대개는 이제 기초 감염재생산수라고 해서 어떤 바이러스, 전염 가능한 질환이 얼마만큼 전파시킬 수 있냐를 이제 수치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적어도 전 국민의 60% 이상이 면역력을 가졌을 때 지역사의 큰 규모의 유행이 막아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겉으로 드러난 환자의 숫자로 보면. 1만 명이 조금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숫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집단 면역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국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이 있지는 않았죠.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수준으로 환자가 있었으니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면역도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환자가 실제로 어느 규모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적용해 오고 있는 이러한 전략들이 얼마나 유효했는가, 얼마나 충분히 더 드러나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전 국민에 대한 항체의 유병률, 항체 보유율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혈액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됐는데 혈액 내에 항체가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 국민에 대해서 혈액 채취를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스템에 선별된 샘플을 좀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국민건강영향조사라고 해서 예전부터 면역도나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해 오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체열한 것을 활용해서 평가를 해보겠다,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방역당국이 늘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언제든 재발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아직까지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있다면 뭐 이렇게 긴장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말이죠 에볼라 치료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우치 소장, 지금 감염병원을 통해 병원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파우치 소장이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에볼라 치료제인 렌데시베르, 이걸 공식 치료제로 미국 방역당국, 미국 정부가 인정했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발표는 사실 언론을 통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이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학술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논문으로 좀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회사에서 분석한 자료를 우리나라의 규제기관 식약처에다 제출을 해서 그 결과를 좀 보아야 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미국에서 저런 자료로 미국 내에서는 적어도 이 약물을 치료제로 인정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좀 희망적인 소식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렌데시베르를 투여하지 않았을 때와 투여했을 때의 치명률, 사망률이죠. 투여하지 않았을 때는 11.6%, 투여했을 때는 8%. 그래서 3.6%포인트 치명률이 떨어지더라. 전체 환자 기준으로 보니까 치명률이 30%까지 떨어졌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 이런 뜻이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까 파우치 소장의 얘기는 보다 더 객관적인 것 같은데 100%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은 아닐지라도 회복을 31% 앞당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회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좀 유의한 수준이었다는 거고 치명률을 감소시켰다는 부분은 차이는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효한 수준까지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우치 소장의 이야기는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소시켜준 그 자료를 갖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 다만 이 정도가 일반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인가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약을 쓰면 무조건 낫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예우를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회복을 앞당긴다.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 이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대조군을 유용한 연구에서 이만큼의 효과를 보여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약을 쓰면 다 낫고 이제 이런 개념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약물이 개발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잠깐 교수님 말씀하실 때 나갔던 화면이 있는데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렘데시비르과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고 나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단순히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회복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능을 회복 기준으로 정했다. 증상이 나타나는 후 열흘 안에 투여해야 효과가 크다. 에볼라 치료제, 우리가 그동안 확진 판정받은 환자들한테 에이즈 치료제를 투여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에볼라 치료제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투여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렘데시비르가 사실 에볼라 치료제라고 불리지만 에볼라 치료제로도 아직은 완전히 승인된 약물은 아닙니다. 연구 단계에 있었던 약물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연구가 이 렘데시비르를 이용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환자분들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는 이용은 가능한데 그 이외에 그냥 약물 사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 아직 연구 단계에 있고 대규모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약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 환자분들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야외 활동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수칙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원칙은 좀 준수하는 그런 연휴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교수님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어린이날 끝나고 나서 한번 또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가시기 전에 우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방역당국의 최전선에서 항상 브리핑을 했는데 매일 상당히 건조하게 낮은 목소리로 그때그때 상황,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 어린이들, 소아청소년들의 궁금증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모처럼 웃음도 보여서 그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교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교수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근 2주간 주요 감염 경로를 말씀드리면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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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현윤호입니다.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면 안 되나요? 친구가 코로나19에 걸렸었다는데 친구와 가까이 지내면 안 되나요? 놀리거나 아니면 기피하거나 그런 거를 하지 말고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관리하는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학생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다양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꼭 질병관리본부에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видео लिसे लिस्धिशया थिसे दितन रषिसे आडि़ने दुल